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버닝 서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글자랑 같이 이제 하드수 재도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의 하드수 잡겠지? 황이요. 자, 여러분 길뚤하고 딱 메알릴만 하면 글자가 오겠다. 형이 모르겠다. 뭐야, 너 뭐야. 왜 있어? 10시까지 기다렸는데 할 거 없어요. 형, 우리 그 영상에 보면 우리 다 초기인 같다고 난리 났어요. 아, 근데 버닝 서버 재밌어. 제일 최보령자들이 제일 초기초 농담면서 댓글 겁나 밀려요, 형. 맞아, 맞아. 저 오늘 피킹! 피킹 받아요, 형, 저 오늘! 아, PC방 똥 사기치네, 진짜. 아니, 형 앱솔 무기를 그럼 형은 오늘 만들어요. 어, 그럴까? 형, 앱솔에서 무기를 그냥 작게 해버려요. 내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오늘 수호 잡고. 그러면 그냥 앱솔복 있을까요? 형이랑 같이 맞출까요? 아이, 피케인 쓰고 돈 아끼는 게 좋긴 하지, 피케인이 더 좋으면. 감사합니다, 형. 미션이었어요. 피케인이란 말 나오면 만 원인데, 형 피케인에서 제가 만 원 벗었을 때 감사합니다. 아, 앱솔 쓰라고 할 걸. 어, 형 기획도 다 됐네? 다 됐네, 끝났어, 끝났어. 아, 몸파 띄고 앱솔 무기 만들고 있을게. 아, 앱솔 무기 만들고 있는다고요? 어떻게 만들려고요? 일단 사람들한테 사고, 그 다음에 뽑은 건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아, 형 하고, 하고 계세요. 저 갔다 올게요. 아, 앱솔 무기 파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김말주 씨 분들 고맙습니다. 경매상에는 없겠지? 블루운 어클인가요? 야, 없어. 와, 하나 팔렸네. 제가 오늘 잡고 먹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형 잡았어요. 오, 깜짝이야. 아, 놀랐네. 글자야. 심장 떨어질 뻔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아, 깜짝이야. 글자야, 나 화면이 좀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어떡하냐, 저 형. 많이 관절 아플 나이야, 그니까. 일단 그러면 저 피케인 받을게요, 바로. 형 봐주세요. 야 이거 너무 격차가 심해지는데? 형은 마라에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이거. 팡이형을 위해서 로얄 한 10만원만 깔게요.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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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까 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왜요? 왜요? 아, 이거 제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니 로얄 없어도 돼. 로얄 없어도. 우리 다 잡을 수 있어, 보스. 무기 좀 더 있으면 달달하잖아요. 할 거면 무기만 넣으래요. 세트 안 껴도 돼. 일단은 그냥 레드라벨에 그냥 던지는 게 맞아. 무조건 던져! 험투탐! 오오오! 공격력 나왔냐? 자 이제 공격력을 넣어두면 공격력 제발! 공격력 6개월! 우와! 야! 무릅니다 이거는. 2회 공격력이라니까. 고마워 고마워. 나중에 나도 도와줄게. PC방 알바. 아 그럼 거기 오신 손님들 다 먹을 거 무조건 강제로 살게 할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사주는 게 아니라, 강조 사각인가요? 오케오케 내가 한번 사줄게. 거기 있는 분들 다. 그러면은 강화라도 스피크업 좀 하고 있을게. 아, 좋아. 좋아. 상남자는 바로 도미 강화 갑니다. 18성. 하하하하하하 도미 강화 한다고요? 바로 됐죠? 어? 뭐야! 하하하하 18성 한번 더 해볼까? 19성 한다고요? 바로 19성? 뭐 안... 큭큭큭! 가! 어 뭐야? 뭐? 20성! 어? 안 좋아! 아아아아악! 어? 까비.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아니 안 좋아요 형 돼요. 어?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제발. 야 버닝에서 도미 20성 크거든요? 엄청 커. 와 씨. 여기까지 맞아. 아. 도미가 물량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한 번만 더 놀아볼게요. 아. 아. 이제 조졌다. 아. 형. 아. 안 가고 돼. 안 가고 되잖아요. 야 17성 돌려놓고.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그럼 나도 하나 더 해볼까? 아니 근데 모자는 솔직히 부담 안 돼. 아 차서도 어찌. 아니 물량 많아가지고 뭐 노사기 싸서. 아. 엄청 많아. 18성 바로 갔잖아 여러분. 아 다시 17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 이거 봐. 이거 그냥 눌러 그냥. 어? 지금 제물 나왔죠? 자 마이링 갑니다. 어? 아 무슨 소리야 형. 이거 제물을 쓰다니요. 저거 몇 성이야? 나 15. 내가 먼저 다시 복기. 야 X됐다. 괜히 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앗. 아 터졌다. 오케이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지금이네. 아. 아. 어 17을. 야 복구를 안하는데? 아 씨. 와 터졌다. 이거 X됐다. 어. 복구만 하자. 제발. 복구만. 어떻게 했어? 야 야 나 16. 어? 나 16 쓸게. 어 형 저도 16 쓰려고 해요. 저 16 쓰려고 하면 16도 안 돼요. 우리가 16을 끼고. 깨는 걸 보여줍시다. 어때요? 오케이. 그게 맞아. 오오. 아 있을거야. 바로 바로. 입장. 입장. 레츠고. 아 이거 죽는다. 오오. 야 갑자기 죽었어. 빠른 리트. 야 수. 이거. 난 그냥 가지고 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체력이 많네. 하하하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입장합니다. 입장.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자 극대 갈게요. 바인드. 형 바인드 해주세요 형. 고고고고고. 고고. 겹쳐서 겹쳐서. 어. 이게 뭐야. 야 씨.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왼쪽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점프. 나이스. 어. 다 빡쓰기야 좋아요 형 이거. 나이스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나비 안 컸다. 어. 이거는. 나비 왜 안 보고 있었지 우리. 우리 나비를 아무도 안 보고 있었네. 레전드네 이거. 야 1패 마무리 나이스. 와. 4분 1패 컷이면 완전 배달이야 이거 진짜. 나이스. 굿굿굿굿굿굿. 자. 넣은다. 오세요 오세요. 네 고고고. 오케이. 고. 오 나이스. 와. 미쳤는데 형 이거. 나이스. 가지고 노는데. 뭐. 뭐야. 우리 걔는 겁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야. 조망이야 조망. 아 낭만 이게 낭만이지. 이렇게 잡는게 진짜 보스지. 그치그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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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딜 30억씩 떠요 형. 15씩의 힘인가 봐 이게. 이거. 이거. 발패 뚫어지고. 제가 바로 바인드 걸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다들 그때 버프 올리시면 돼요? 네. 이걸로 잡고. 어 발판이 안 깨지는데? 자 가운데 발판. 가운데 발판. 발판 안 깨졌어요 지금 아직. 어 이거 안 깨졌어. 그래도. 딜 여유 날라나?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긴버튼. 긴버튼. 제발. 제발. 제발 가자. 들어가자. 가자. 와 이거 되게 미쳤거든요 이거. 3페이지. 와. 버닝 2주차 하드로 시드. 경파. 아. 들어가자. 와. 개쎈데. 하하하하. 개쎄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었네. 교화탄. 개쎄고. 와. 가슴. 와. 12초 남기고. 12초 남기고. 와. 그니까 와. 드랍으로. 갖고 계신 분. 어. 한 시민님인 것 같은데? 아 시민님 파장 드릴게요.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데미안 어떡하지? 그냥 너무 많이 깰까? 대사님이랑 타임하게 가시죠. 아 타임을 타할게요. 형 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먼저 깬 사람 500개.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입장. 왜 둘의 입장 하시죠 형? 입장 누르고 입장 얘기하고 들어왔어. 교화탄. 하하하하. 야 스컷. 에미안. 좋은 것 같은데? 어여? 제발. 어디갔어? 2패까지 간다. 2패까지 간다. 2패까지 간다. 거기까지 간다.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아 얘가 더 빠는데? 아니 근데 제 극대 빠지면 시체예요 여러분. 저는 평들케. 아직 몰라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좋은데? 하하하하. 이거 좋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두 분. 산책로 올라가기. 미션 해줘 되나요? 아 가능하죠. 산책로 올라가기 미션. 야 우리 그걸로 갑시다. 작쿵 가자 작쿵. 야 오른쪽 바라보면 반칙. 오케이. 하하하하. 야 비삼아. 쓰리 투 원. 고고 해줘. 야 오늘 버닝이 존나 웃기네. 야. 투. 원. 아. 야 이거. 야 이거. 아 반칙 패 아니야? 고고. 아 왜왜왜왜. 왜 날라가 이거. 오케이. 빨리 가는 거고요. 어. 바로 참교육 갑니다 여러분. 아. 아 이래서 좀 밀렸네.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여러분. 천천히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아니. 야 많이 따라왔다. 너무 천천히 갔나 여러분. 아. 아하하하. 맨팍. 다르잖다. 하하하하. 이겼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게임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준비하자 이제 4두수 족파로. 하하하하. 이번에 그냥 무조건 깨야 된다. 오케이 고. 다했어. 오케이 2차 할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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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1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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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ỷ comments. 엔세져. 퀘스티단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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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re라네요 tudtok 가zę 이번엔 그 극대 저 도연 저만 쓸게요 형 좋아 좋아 교환 장풍 블루 젓가락 전을 바로 올릴게요 아 올려줘 바인드 없이 그냥 가로 갈게요 으흠 아 아 아 아 아 푸어어어어어어엏 형 극딜 쓸꽃아 제가 반인 들어드릴게요 자 2루도 깔고 어.. 저쪽으로 엉글렸어요? 아.. 오! 야씨! 점프하다 박았어! 점프하다 박았어! 아.. 점프하다 박았어! 괜찮이잖아 글짓 썼어? 형이 쓰면 되는데 안 쓸 거예요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형? 내가 쓰게 아 쓰게 쓰게 돼? 바인드 얘기해주세요 바인드 갈게? 아 나 바인드 안돼 오! 가왔어요 아 이거는 자 저쪽으로 McBGM 진짜 저는 돈이 Seo 네 제가 하 그걸 ? 나는 좀 3페이스 언어는 극팀 맞출게요 그냥 저 아 극팀은 도왔구요 일루전 이거 일루전 어그로 끌렸어 일루전 어그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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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극팀 타임 도면 이제 바인드 이번 바인드 타임입니다 형님 아 2팀 1팀 오 2팀 1팀 깔고 나이스 몇시 남았어요? 25초 확인 저 맨 끝에 하나 있어요 무적이야 나이스 운때문에 긴거 올릴게 긴거 올리려고 얘기해주세요 어 긴거 올리자 가자 고고고고고고고 가자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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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쯔리 다음 시간에 폭력은 오케 일루전 오케 확인 일루전 지금 어그 제대로 끓였습니다 큰거와요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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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주 아주 순조로워요 무난해 수상자분들도 뗄 수있어요? 예정차있다 극뒤 30초에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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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오오오 야 갑자기 일로 날라와 와 씨 2도 지났어 2도 피하시고 와 갑자기 와 본색이 미친거야 이거? 야 갑자기 일로 확 날라오네? 네 2도 했어요 어 어 형님 어 어 어 형님은 그냥 스톱 존나 길어 인네임에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니스니까 에헝 오우 나이스 인류전 소환 맨 끝에 맨초 맨 끝에 있어요 응 인류전 소환 오구 끌렸구요 제 네 왜 응 왜 왜 왜 음 욕 극팀 10초 운때면 형 바인드에요 빙걸 오리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냥 끊어버리겠다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 안전하게 끊는게 맞아 나이스 아주 좋았어 한참 니가 좀 안 뭐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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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트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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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 아.. 아 돌아와야.. 아하하 우우 씨 야 방금 위험했다 비어버린 바인드다 네 제가 어 지나가고 갈길할게요 유튜브생상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해 감사합니다 갈게요 바로 어 오케 어 오! 오우오! 자기장 아 좆될뻔했다 반석 싫었어요 반석 뭐지나? 내가 하고 놀램 우리 나이에 나오고 있으면 반석이구요 그니까 절대 이 나이에 나올 수 없는 반석이 그래 싫었구요 시청자분들이 아직 안 늙었대 남중 플레이가 지금 멋있었구요 아 어 개조란네 감피에요 감피 딱 50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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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충분해요 오케이 나이스 일루전 어그로 해서 일루전 아 아 뭐하기 여기 난 안나와 억지말고 그치 가지고 있는 상황 업값 안 되서 키뽑 깬다 이번엔 어 어 어 이건 좀 심한데 아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개새끼야! 바로 아까우 지랄이야 이거는! 이거! 저거 오바지 이거는! 이거 뭐야! 오우씨! 아 미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거 긴거 올리세요 아 너무하네 형이에요 긴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이든 걸으세요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나이스 유저 소환하고 유저 어그로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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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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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친 거 아니야? 잘 되겠고요. 공채! 어우 선입으로 주셨네. 아 고맙습니다. 아 선입이요? 어. 아마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준 마셔, 준 마. 이거 조심. 발파 튼게요. 재미있으시네. 나이스. 찍을까요? 우리가 봐주시는 걸 너무 재미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더 엄청 보람돼요. 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40초. 깔았고. 20초 형. 이번에 끝낼 수 있을 듯? 나 샤프만 들어갈게. 아 잠깐만 분쇄기. 아 샤프 없어요? 오케이. 지나가고 오세요 지나가고. 제가 갔는데. 어 여기도 조심하세요. 아직 아직 아직. 되게 되게. 제가 그리로 갈게요. 빔 물 줬어? 어 미워 하이게. 샤프 갔어요? 어. 가자. 끊는다. 끊었어. 고. 알겠어? 어. 미워 하아아아ㅏㅏㅇ. 패. 어 네. 지호와 타. 아이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마니스탄 А하. 가습. poisoningsterdam. 자 이것만 버티면 될 듯 1급 때 2번질부터 느껴보죠 아하 깨는 거 멋질 깨는 거 보여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또어어씨 야 나 좀 느껴보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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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존나 길어 네 스톤 그니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 존버 제가 좀 데카 갈면서도 때릴게 갈지 말고 때려 괜찮아 극대 50초라고 써 50초 아 근데 방금 좀 존나 억가하겠다 여러분 아 뭘 동식이야 협력이야 협력 이건 진짜 협력해야 돼 우리 리프트 아니야 형 왼 왼쪽 있어 맨 왼쪽 확인 어제 일루전 있어 일루전 일루전에서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좋다 안전하게 여기 조심하시고 저기 일루전 조심하고 오우씨 오우씨 오오 뭔소리야 형 데크 타세요 음 안전하게 할꺼야 아 긁 뒤에 20초 20초 이거 바인드 이거 자랄게 대체 그냥 잘랐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 잘랐어요 어차피 긁들 나오면 끝날 듯 어 긁때면 끝날 듯 나이스 잘 잘랐어요 아하 분색이 위에 나이스 분색이 자 긁때나온나 긴받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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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받고 오케이 일루일루일루 좋아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바로고 다산 일루선 개인은 규호탄 어 이거 제가 나도 긁때남았으 예 오케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산 규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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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협력이 왔다 사랑의 성성에 자 버니서버 최초 마기단 들어가자 아 루콤바 루콤바 형 왜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오 나 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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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네 자 앱솔너클 찐너클 샀습니다 와 자 여러분 버니서버 여러분들 글자랑 오늘 또 재밌게 해봤구요 다음에는 더 센봇을 한번 노려볼게요 버니서버 글자와 함께하는 버니서버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